입니다 3네인 스리랑카의 반다라 델라 선수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소서 주목해야 됩니다 4 아시아 유이식 대표 선발된 1차 2차 모두 1위를 찾았던 선수인데 어 12초 영상을 띄었어요 4 자 1조 경기에서도 기록이 나오지 않았었던 이 중국 선수가 의리를 찾았었는데요 자 이에 선명의 선수 중에 이제 2명의 선수가 결승으로 바로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자부 김 미터 예선 2조 입니다 아 이래인과 3네임 4레인 이예요 자 반다라 델라 그리고 대만의 황유팅 선수가 가장 빠르게 보였습니다 자 반다라 디나라 선수 스리랑카 스리랑카 선발전에서 1차 2차 모두 우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스리랑카 랭킹 1위죠 지금 가볍게 결승까지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스타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스타트에서는 반드라델라 선수와 태국의 삼만호 선수가 좋았습니다 전하영 선수 3위로 들어옵니다 전하영 선수는 12초